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어제부터는 또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멘텀을 안겨줬습니다. 레벨, 자율주행 단계 레벨 3로 그리고 시속 80km까지 주행속도를 끌어올려서 이 같은 자율주행차를 연말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어제 이 같은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장에서 좀 눌리는 종목들도 관련주들 나와주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급등 시그널을 주었던 종목들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관련한 종목들, 네울매매 기법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의 마지막이에요. 좀 아쉽죠? 바로 엊그저께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어제 처음으로 새벽에 깼습니다. 추워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환절기 때 더욱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바로 단타 진입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요. 우리는 장 시작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 전에 미리 밑에다가 지뢰 설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조금 더 갈 거니까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함께 매매할 종목들 그리고 공부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는 조금 제가 늦게 올려드렸어요. 한 8시, 한 20분 정도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의 반등과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 오름세를 좀 이어가는 해외 증시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의 상승 종목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환율 흐름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인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서부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개별주들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으로 인한 섹터, 이러한 섹터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체크포인트,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을 첫 번째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 혼자서 이게 로봇카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제트, 무슨 영화도 있었죠, 우리 외화.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로봇라이드라고 해서 시범주행을 하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이에요. 첫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과, 그리고 두 번째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비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세 라인을 미리 그어서 좀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보시기 편하시게끔. 추세를 그어 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하락을 하는 추세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특히나 초심자분들은 공부용으로만 보셔라. 추세를 올라탄 이후에 해야 되는데 변곡점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우상향으로 저점 라인을 지켜가면서 추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추세 라인과 이 하락 추세 라인이 좁아지는 구간들을, 구간, 이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춤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평선을 여기다 쫙 저항선 쫙 그어보는 거죠. 그렇죠?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라인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앞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엔라인을 보시는 거예요. 한참 뒤엔라인 중에서도 거래가 동반이 되었던 캔들들의 자리를 잡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죠. 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올라갈 때는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우리 오전에, 여러분. 오늘 오전 장전에 대기 매수가로 밑에다 걸어놓고 있었죠.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서 체결이 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다. 우리 한 15분 만에 2, 3% 정도 바로 수익 냈습니다. 맞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을 때에도 추세 라인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셔라. 자, 해서요 여러분.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했더니 제가 중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지금 2평을 하나 쫙, 지지와 저항선을 한번 싹 그어왔거든요. 참으로 신기한 게 하이비전 시스템은요, 여러분. 대기 매수로 따봉, 따봉. 왜? 왜? 자, 여러분 보세요. 꼬리들을 이렇게까지 내려주고 있어요. 자, 꼬리가 많이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눌러주는데 거래량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요. 밑에다가 대기 매수로 잡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들을 많이 내려주니까 어때요? 밑에다가 대기 매수를 딱 걸어놓는다고 하면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 자, 그럼 나는 바로 뭐예요? 수익권으로 이 종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요한 2평들을 얘가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었고 어제 캔들입니다. 어제 차트예요. 자, 그러면 상단과 하단 부분에 어때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절반의 법칙을 대입해서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구역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로 지뢰 설치 따다다다다다 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분 굉장히 멋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이 대기 매수를 한 번 공부용으로 한 번 보세요. 아시겠죠? 밑에다가 한 번 딱 걸어놓고 기다려야지 체결이 되나 안 되나 공부용으로 보셔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제가 볼 때에는 2만 한 2,500원, 2만 3,000원 뚫어서 더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죠,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은 추세를 안 그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추세를 쫙 그어보세요. 추세를 그어보시면 저점에서 저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뭐가 보이세요? 이제는 보이셔야 돼요. 저와 함께 4월에서부터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보이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저점을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올려가고 있어요. 올라와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지지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어때요? 저점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옆집 김 사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네. 박 사장님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 종목의 주체가 되는 주인, 즉 우리는 그 주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세력이라고 불러요. 세력은 누구예요? 외인도 세력이고요. 기관도 세력이에요. 그리고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그냥 확연하게 보이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 매수와 고점과 저점의 라인을 잡아놓고 절반의 법칙 딱 대응해서 이 절반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현대모비스, 여러분 매력 있는 종목이죠. 이러한 종목들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것도 분명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대되어 있는 또 중요한 라인들을 땅땅땅 제가 그어왔어요. 봤더니 어머어머어머 얘도 이렇게 꼬리들을 막 내려줘요. 꼬리들을 너무나 잘 내려준다. 공부 안 하고 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기 매수로 잡겠다. 저점 관리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그렇죠?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한 주씩 적금 넣듯이 매매 우리 진행하고 있는 종목 있죠? 포스코 홀딩스. 그렇죠? 한 주씩 적금 넣을 때. 음봉에서 빠질 때마다 나 오늘 한 달 적금 넣는다. 한 달 적금 넣는다.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주 또는 한 달에 다섯 주. 이런 식으로 내가 적금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셔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분명하게 이 종목으로 들어오는 외인들의 매수세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수급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만약에 단타에 참여를 하셨는데 내가 수익을 실현을 못했다. 다른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했다. 이분들은요. 공부하셔야 되고 매매 중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타에서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냐. 입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 아니, 매니저님. 아니, 제가 지금 두, 세 달째 매니저님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니, 이거 매일같이 그냥 귀에 귀딱지가 앉겠어요. 여러분, 귀딱지 앉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가져다가 딱 그 기업에다가 빌려줍니까? 그렇죠?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입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화명을 보면 가끔가다 굉장히 재미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정혁 짱, 뭐 아니면 뭐 이거 추매, 오케이,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여러분들 매매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적으셔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이 네 가지를 내가 체크 안 하면, 이 네 가지를 체크 안 하면 난 매매 안 하겠다. 본인과 약속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네 올 매매.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오늘요,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했던 종목 중에 네 올 매매로 잡았던 매지온. 그렇죠? 매지온, 우리 몇 프로 나왔어요? 25%.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25%고요.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뷰노. 그렇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죠? 60%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25%, 60%,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느냐? 바로 이 네 올 매매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 올 매매.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렇죠? 우리 오늘 오전에 지뢰 설치할 때에도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남들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한단 말이에요. 네. 웬만한 그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속상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자, 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다. 뭐 기법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그냥 장기술에 불과한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 세 가지만 그면 끝이다. 오케이. 선 세 가지만 딱 그면 끝이에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보조지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캡처해가지고 차트만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제 거 차트 보셨을 때 지저분한가요?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저는 그 차트만 켜놓고 매매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 몇 가지만 그면 된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올 매매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단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라파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부 있죠, 상부. 상부도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죠. 먹고 또 먹고. 그렇죠? 한 번 수익 내고 나서 또 먹었어요. 이러한 것들 공부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노란톡방입니다. 오셔서요. 여러분 한 번 쭉 보시다가 중요한 중요한 문구를 알려드릴 때에는 저희가 키워드로 알림을 드리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준비하셨으면 지금 아래에 바로 띄워드린 QR코드, 이 네모난 부분 카메라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이 네모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상주하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세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숫자 4자리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 4자리는 방송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7788입니다. 71788이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문자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때도 참여코드는 필요합니다. 7788 잘 기억하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시는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참여코드와 헷갈리지 마세요. 샵 3772번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정혁이라는 세 글자가 포함이 되어야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 이정혁 세 글자 꼭 포함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이후에 메시지로 수신이 되는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참여코드 7788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핫해 많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문을 열어봤고 공략할 수 있는 관심 갖고 보면 좋을 종목 두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에는 이 두 종목 말고 더 시그널이 강하게 나온 다른 두 종목을 준다고 하시니까요. 공략주까지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강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요. 나는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이상하게 자꾸 뭐해요?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그죠? 왜 할까요? 맞아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성향이 과연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서 내가 장기적인 매매 투자 성향인지 단기적인 매매 투자 성향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을 욕심을 내갖고 내가 단타 들어가서 15%의 수익을 내겠다? 하루 만에? 물론 그러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진입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단타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1%, 2%, 3%의 수익 내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종목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성향이 장기적이니까 단타 들어가는 거 싫다. 하지 마시라 그러죠. 초심자분들 한 주씩만 하시라 그러죠. 제가 노란톡방에서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데 장기적인 종목에 들어가 있다? 아유, 답답해가지고 못 버텨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횡보하는 구간들. 여기에서 다른 것들만 날아가니까 본인 거 던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평생 열려요. 평생.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1확천금 이런 거 없어요.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천만 원 가지고 집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텐버거 이런 거, 말이 텐버거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조금씩 모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도 제가 정말 많이 해봤고요. 어디 가서 매매기법 배워서, 그렇죠? 배워가지고 배우니까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다 이길 거.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적금 깨가지고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제가 하면서 수강료는 전액 다 미리 시장에다가 다 납부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뉴스들 또는 여러분들도 좀 가지고 있는 좋은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뉴스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십니다. 아시겠죠? 무서운 곳이에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제 수익 냈죠?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파워로직스 우리 또 들어갔죠? 지금 현재 수익권이실 거예요.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 봤을 때 수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어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왜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래량 딱 체크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GRT. GRT하고 또 D센. 그렇죠? 째려보셔야 된다. 째려보세요. 째려보세요.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대응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DRT 오늘 보세요. 왜 이 종목을 들어갔었냐면 여러분 이 총 주식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주식수에 비례되는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통주식수도 볼 줄을 모르면서 단타 치겠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봉과 실시간 체결율 다 체크해가면서 타점을 잡아내는 게 단타예요. 막 급등하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막 스캘핑 치기에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밑에다 딱 걸어놓고 뭘 보고 한다? 거래량 보고 하는 거예요, 거래량.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통주식수가 정말 중요하다. 해서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키움증권 기준 0 하나, 0 하나 창을 키시면 키움 현재가가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주식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수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가 대시고 클릭을 한번 딱딱 하시면 유통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모든 종목의 유통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대주주 물량 다 빼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주식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노란 톡방에다 딱 올려드리면 매니저님, 저는요. 제 차트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매니저님 거에는 왜 이게 나와요? 쉬워요, 쉬워요. 뭐냐 그러면 차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딱딱 누르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클릭.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유통주식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됩니다. 다른 거는 저도 잘 안 봐요. 다른 건 외국인 보유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 성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지표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 유통주식수는 꼭 본다. 꼭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바로 이 자동매도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단타 들어간 종목 있죠. 분명히 2%에서 3%까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익을 챙겼어. 그런데 나는 어머어머어머. 매도하려고 딱 하니까 어머어머. 2% 어머. 내 20만 원. 어우 빠졌네. 그런데 아니 만 원. 여러분. 만 원이라도 수익이면 이게 어디입니까? 그런데 20만 원 수익에서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수익 난 게 다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내 10만 원 어디 갔어? 내 거. 나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내 거. 야 나 10만 원 손해받네. 아까 팔았으면 나 20만 원인데. 지금 팔면 나 10만 원 손해보는 거래.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어떻게 돼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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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그래서 한 번 수익 내셨던 분들 제가 다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방송 나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수익을 챙기시느냐. 바로 이 자동 매도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바로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 주문 매도 주문을 넣을 수도 있지만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유기사창을 딱 여시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가능해요. 정말 쉽게 돼 있어요. 휴대폰도요. 그래서 스탄러스를 클릭을 하고 이익 실현 딱 클릭. 여기에 수익률로 변화를 주시고요. 여기다가 5%, 7%, 10%에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50만 원은 반드시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놓으셔라. 그래서 수익이 나야지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거. 예수금으로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라는지 아세요? 3년짜리 단기 적금 넣었는데 이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이자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3년짜리 단기 적금 받았어. 내가 한턱 쏟게. 기분 좋다. 가서 술 사는데 60만 원, 70만 원 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뭐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 나면요. 무조건 챙기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언급이 나가고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귀하는 시간을 이번 주부터 가졌죠. 매지온이에요. 매지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예요. 보시면 네올 매매 자리들도 나오고 어때요? 저점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KG ETS 올라오고 나서 두 번째 은봉이 딱 걸려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3일째. 그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3일째의 미 밑자락을 지키면 슈팅 나올 겁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그 영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밑에 라인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개인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네올 매매 자리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낸 게 바로 매지온이 되는 거고요. 다음 종목 하나 볼게요. 상보예요. 상보예요. 수익을 냈다가 추격을 하죠. 이거 원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매수를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매도했어요. 내 보합으로 대응을 하는데 물이 찼어요. 잠시 후에 네올 매매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물이 찬 자리에서 화살표가 뜨니까 어머어머어머 한 번 더 자리 주네. 어떻게 됐어요?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진입했죠. 수익 나는 거예요.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나간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꽤 큰 수익권이실 겁니다. 상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러한 자리들을 다 잡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이 자리 라인 잡아보세요. 라인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 자꾸 드리죠. 왜? 자꾸 잡아보셔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죠. 뭐예요? 이것도 히든 종목으로 우리가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저점을 쫙 확인을 했어요. 어머어머어머. 니네들도 저점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똑같이 켜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왜? 왜? 여러분들 차트에 나와 있는 거래량이 표시되는 색깔과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는 색깔은 달라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야? 저거 뭐야? 나랑 색깔이 틀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머어머어머. 뭐야? 뭐야? 여기에서 들어갔던 물량이 안 나오네. 저점 관리하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네. 화살표가 떴네. 뭐예요? 홀딩이죠. 수익권임에도 불구하고 홀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러한 자리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리딩하는 곳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리딩하는 곳에서 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올까요?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주가가 뚫어주는 게 100개 중에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이 두 개가 뚫리는 두 종목은요. 그냥 막... 지구 끝까지 자라가요. 그러니까 막 퍼포먼스가 되잖아요.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높은 데에서 사지 마시고요.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세방전지가 되겠습니다. 세방전지도 마찬가지죠. 응, 세방전지도 여러분 방송에서 나간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유, 멋지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언제, 왜 들어갔어요, 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는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디, 앞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라인 확인하는 거 우리가 체크를 했고 거래량이 들어간 자리에서의 중요 라인 이렇게 딱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 홀라당 팔아먹고 5%에 홀라당 팔고 홀라당 팔고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월바이오텍 마찬가지죠? 빨간 폐요. 여기에서 우리 매수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진행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고점 대비 보시면 고점 대비 저점을 라인으로 잡았을 때 절반의 법칙 딱 대보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이하에요? 이하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평균가 낮겠구나. 진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자리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나온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들어간 대비해가지고 거래량 어? 유통직수 얼마지? 계산 딱 나오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마음 AI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간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매매를 못하셨어도요.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복귀를 하시면 돼요.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도 분명히 지금 라인대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올 자리가 나왔어요. 내올 자리가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살표가 딱 뜨는 거예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왜? 저점 라인까지 다 확인했으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라인 다 확인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거래량 체크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프로 수익이 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왜 이 자리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꽁다리에 안 들어가고 왜 이 꽁다리에 안 들어갔는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 경험 쌓으시고 한 주씩 꾸준하게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매매를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감으로 하는 거 한두 번에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다시 한 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잠시 좀 오류가 났었죠. 문자 메시지로 참여 코드가 잘 안 맞는다 하는 문의가 계속 왔는데 이제는 이 오류가 고쳐졌습니다. 지금 다시 시도해 보시면 작동할 거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 되셨던 분들, 오류 났던 분들 지금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QR코드는 여기 하단에 띄워 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이용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여기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에 성공적으로 인식이 되면 바로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뜰 거니까요. 거기에 7788 입력하셔서 간편하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안 되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요. 클릭하고 톡방 들어오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7788 정확하게 입력해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노란톡방에 주린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의 이 열혈 강의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제 노란톡방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지금 막 첨 몇백 명씩 여러 방에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한테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질문이 밤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장이 끝이 나오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때에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기다리세요. 제가 사무실 가서 우리 또 단타 종목 한 번 대응하면서 오늘 재미있게 매매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은 꼭 외워주세요. 자꾸 강조하죠. 2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이에요. 이 네 가지를 이해를 못하시면요. 정말 어려워져요. 매매하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식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2평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나 다 아는데? 아니요. 그 아는 게 다가 아닐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손실이 좀 났었는데 저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 분할로 대응하고 보합해서 정리하던가 아니면 추격하던가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얼마든지 압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저는요. 결혼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생기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손주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손주가 할아버지 나 이거 뭐 로봇 갖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갖고 단타 칠 거예요. 그래갖고 단타 수익 난 걸로 아이들 뭐 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없지만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다. 아들 생기면 이거 없애버릴 겁니다. 자 아들한테만 알려주려 했는데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이다. 물에 오래 빠지면요. 지하물이 큰 고래도 숨쉬로 올라와요. 맞죠?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땅하니 생기면 뭐예요? 심리적으로 안전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홀딩. 홀딩. 홀딩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5%, 7%, 10% 단타 제외입니다. 단타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내가 5%, 7%, 10% 수익을 내겠다. 욕심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네올매매 적용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자 보시면요. 거래량을 확인했고 2평 저점을 쫙 만들어가는 거 우상향으로 잘 만들어 놨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런 데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사면 그만. 맞죠? 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남들이 2만 원 해주고 산 거 내가 왜 5만 원 주고 삽니까? 안 사 안 사 안 사. 그렇죠? 내려와요. 오케이. 거래량 체크. 봤더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의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가 계속 뜨니까 뭐예요? 홀딩. 그렇죠? 조만간 더 좋은 흐름 나오겠죠? 왜? 화살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칩이에요. 넥스트 칩.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유통주식수 체크. 그렇죠? 거래량 체크. 그리고 저점 체크. 이렇게 체크 체크하니까 우리 비행기 탈 때 기장님이 뭐뭐뭐 체크. 뭐뭐뭐 체크. 하는 거 그거 생각나네요. 그렇죠?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크 딱 해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을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아래위로 흔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저점 또 잡고 있구나.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구나.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DI 동일입니다. DI 동일. DI 동일. 이 종목도요, 여러분. 차트가 일단은 어때요? 깔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차트 좋아합니다. 깔끔하잖아요. 눈에도 확 들어오고.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그래, 그래, 그래. 거래량 오케이. 오케이. 유통 주식수 얼마야? 오케이, 체크. 거래량 체크. 그렇죠? 저점 체크. 중요한 2평선에다 지지선과 저항선 체크. 어머, 어머, 어머. 네네들 여기를 왜 이렇게 지키는 거야? 체크. 야, 한 번 눌렀네. 그랬는데 나가는 물량이 없어? 어머, 뭐예요? 김 팀장. 네. 아니, 물량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눌러볼래?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왜? 모든 투자자들이 이 라인만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 이탈되면 난 손절할 거야. 이랬을 거예요. 눌러본 겁니다.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물량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덕성, 서남, 파워로직스 계속 올렸다가 빼죠. 물량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 조심하셔야 된다. 엇박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덕산 아이 메탈.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자, 거래량 책. 이평선 책. 병곡점 책. 그렇죠? 이렇게 추세 이렇게 그어보시고. 우리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국가고시 시험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해요. 돈 버는 기술인데 안 배우실 거예요? 공부 안 하실 거예요? 배우셔야죠. 그래서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내 평단 이하로 빠졌다. 여기에서 손절 번지든지 아니면 추격을 해가지고 화살표 떴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덕산 아이 메탈 계속 수익 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자랑 아닌 자랑 한 가지만 하자면 제가 한 4년 전에요. 리딩 전문가로 있을 때 회사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데이터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단타 들어간 종목들의 승률을 딱 계산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타 승률이 그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손절한 종목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분도 안 나가세요. 맞죠? 한 분도 안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기 전에 마지막 오늘 방송의 마지막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내 다시 도와드립니다.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아까 전에 잠깐 오류 때문에 잘 안 들어가졌던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도 고쳐졌으니까요. 참여코드 7788도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QR코드 지금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스캔을 하셔서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코드 입력하세요. 라고 뜰 겁니다. 거기에 7788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전에 너무 여러 번 또 입력을 하셔서 입력 가능 횟수가 초과됐다라는 안내가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하루 24시간 기다리셔야 다시 입력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전문가님 방송 있으니까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내용에 이정혁 꼭 추가를 해서 보내셔야 저희가 인식을 한 후에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코드 필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올매매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오늘의 공략주 만나봐야 되겠죠. 자율주행 관련주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또 히든 종목 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맵에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디엑스 오늘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보유자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뭐예요? HL 만도입니다. 자 만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안정적인 마진을 회복을 기대를 하는 종목이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때요? 배당도 지급이 되는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퍽값을 보세요 여러분. 외인들이 입성을 하잖아요.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서부터 치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자리 깔고 앉아있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머어머어머. 그런데 어때요? 어때요? 차트를 딱 보니까 아니 배당도 주고 실적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였죠? 하락. 하락. 계속 하락을 한 거예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데 들어가서 수익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수 이상의 분들. 초급자는, 초심자는 진입 금지라고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요 여러분. 뭐예요? 얘네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요?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매도 수치. 즉, 대차장고랑 공매도 얘네들이 많이 때린 금액대까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죠. 아니, 위에서 때릴 만큼 때렸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숏 커버링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 저점 라인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 라인 때, 지금 이 앞쪽에 보시면 저점이 있어요. 그 저점 라인 때까지도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무리찬 구역이 굉장히 컸는데 어때요? 괴리율이, 보시면 괴리율이 큰 차이가 안 난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매력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안 담아놓으면 어떤 종목을 담아놓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매수 차점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확대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저점을 눌러버렸죠. 계속 저점, 저점, 저점. 위에서 누른 거예요. 계속 때린 겁니다. 야, 내려가, 내려가.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공매도로 때렸던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대에서 많이 빠져있으면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네요. 저점 확인이 되었고, 왜 이 라인은 자꾸 지켜가니? 니네들 이렇게 내리지, 이렇게 내리지. 여기는 지금 안 내리고 있죠. 저점 관리하고 있죠. 5일선 올라탔죠. 어제 첫 해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월봉상으로도 갖고 왔습니다. 월봉.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니, 왜 니네들 이 라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때를 딱 보니까요. 한 호가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맞죠? 여기에서는 잠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고.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밤마다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본점만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배당까지. 여러분들 배당 종목으로도 섹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종목으로. 지금 찬바람 불잖아요. 배당주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HL만도는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도 충분한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 외인들의 수급 변화와 퍽값이 낮다라고 하는 점. 외인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섹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MC 넥스예요. MC 넥스. 무슨 가수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러분. 멋지죠, 공장이. 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제일 멋진 곳이 어디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업. 조선. 가잖아요. 막 이만하니까 막. 그냥 보면요. 투자자들이 우와 이런대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자, 거기에다가 뭐예요? 여기 뉴스 보세요, 여러분. MC 넥스. 2분기 연업 손익. 자, 적자로 전환되었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 뭐 3배 높인 자율차 눈을 연내에 내놓는다. 그런데 컨셉이 어떻게 발표됐어요? 컨셉 발표된 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순이익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그렇죠? 흑자폭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런데 왜 저런 뉴스를 내놨을까요?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니, 재무 괜찮고요. 그렇죠? 연내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인데. 자,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어요. 쭉 하락을 했어요. 하락 추세를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졌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저점을 관리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면 조금 확대를 제가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어때요? 얘네들도 수상하죠? 비슷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쌍바닥 설명해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올라갔죠? 슈팅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왜 이 자리만 오면 그렇게 너희들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누가 던지면 분명히 빠질 텐데, 왜 밑에서 그렇게 받쳐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수상하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라인 땅땅땅 잡아놓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 그렇죠? 어때요? 괴리율이 작죠? 공략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저점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가고 있는데 위에 큰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평선이요. 241, 61, 120 기다리고 있어요. 자, 분명하게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주고 바닥을 한 번 지지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기에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공략을 하겠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공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저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관리를 했고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 이후에 어때요, 흐름이? 아니, 해 먹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오케이, 너희들 해 먹었어? 그럼 이때서부터는 어떡할 건데? 왜 횡보를 시키고 있고 박스권으로 딱 가다놨는데 이거요, 여러분. 터지기 시작하면 중요 2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2평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강력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뭐예요?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이다.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두 종목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MC넥스는 최근 수급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수상하죠. 일본과 월봉에서의 저점 관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가지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격하면서 매매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실적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차 두 종목을 공약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역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